안녕하세요 매일만의 주인입니다 따봉 제가 오늘은 뽀뿌를 할거에요 뽀뿌 꾸미기 내가 내가 한번 뽀뽕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준비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제가 뽀뽕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열어볼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거는 그대로 냅둘게요 힘들면 너무 시끄럽지는 않게 일단 몇개만 넣어서 소리로 한게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를 꼭 넣고 싶어요 곰돌이 친구들 이게 약간 지훈이면 아니지 이게 약간 지훈이면 우리 매일은 이거 든든하게 지훈이가 매일을 시켜준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네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여운게 너무 많아 다 넣고 싶은데 이거 다 넣으셔도 못하니까 아 이거 작은 것도 있네 이거를 할까? 이마에 복근이 있는 저 이거 이걸로 해야겠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세컨드리는 아쉽게도 아쉽게도 칼 하트도 좀 몇개 넣고요 구름도 하나 넣어 나뭇잎 나뭇잎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만큼만 했는데도 벌써 이뻐 좀 더 넣을까? 또 칼이 더 넣을까? 아니야 그럼 너무 인형뽑기 같잖아 그래도 이 하트를 조금 이 선까지는 그래도 좀 채워볼게요 스마일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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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몰랐어 이때는 아 꽃이네 그럼 이제 좀 큼지막한 걸 넣어야겠다 오 이게 뭐야 촉구적으로 눈에 띄는데 개구리 오이는 우리의 친구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별 딱 이정도가 적당한거 같아요 이 안에 넣는거 딱 이정도가 적당한거 같아요 하트가 가려지지 않을정도에요 오 이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을 조금 채워놨고요 이제 겉에 겉에를 스티커 보면 스티커도 있습니다 오 이게 이렇게 돼있네? 그냥 이렇게 붙여야겠다 이게 저장 그 그게 되는데 와 대박인게 생각났어 이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에 붙여야겠다 이거 하하 잠시만요 수정을 좀 해볼게요 아 이거를 왜 이제 와 이게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 됐다 됐다 이거도 훨씬 이쁘다 됐다 그리고 L L O L 이렇게 되면 이걸 뜯었을 때 응 이렇게 되면 이걸 뜯었을 때 신중하게 하고 싶거든요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야돼 이거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야돼 그래서 공간을 좀 널찍하게 확보를 이렇게 어우 나쁘진 않아요 뒤에가 또 살짝 그쵸? 뒤에가 조금 허무 맹랑하죠 그래서 꺼내려 이걸 여기 붙이면 대박일 텐데 진짜 지금 거리하고 자, 금방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이 욕심이 과하면 안되더라구 짜잔 옷도 해볼거에요 두개 도와쓰 너무 힘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러면 러브가 가르지야 결국은 이거밖에 안 살아남았네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지금 뒤에다 채우면 다할걸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미울이 형들을 사랑하고 있다 약간 이런 그냥 이런 느낌으로다가 상속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쁘게 제가 한거치고는 나름 이쁘게 잘 꾸민거 같아요 포인트도 잘 살린거 같고요 제 이름도 나왔고 우리 메이 여러분들도 나왔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도 메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목구를 완성했습니다 예 짠 짠 짠 2012 눈라 소흘 빅 슆 Tout